부자의 딸과 결혼한 형 옛날에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형은 하는 짓이 미련해서 이름이 미련동이었고 동생은 똑똑해서 야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두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형제는 부잣집 아이들이 그를 배우는 서당에 잘 놀러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글동량을 냈습니다. 서당 선생은 가끔 글 공부하는 아이들을 혼내면서 형제를 들먹였습니다. 아니 너희는 어째서 저 어깨 너머로 주워듣고 배우는 애들만도 못하냐? 이렇게 매번 비교를 당하며 혼이 나다보니 서당에서 공부하는 부잣집 아이들은 미련동이, 야금동이 형제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혹시나 형제가 과거를 보는데도 쫓아간다고 할까봐 자기들끼리 먼저 몰래 떠났습니다. 야금동이는 부잣집 아이들이 몰래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바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은 서울로 가던 도중 한 부자가 붙인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말 겨루기 세 번을 해서 이기면 사위로 삼고 지면 3년 동안 마부로 삼겠음. 부잣집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 부자와 차례대로 말 겨루기를 했으나 모두 부자에게 져서 말을 끄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야금동이도 그 방을 보고 부자와 말 겨루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야금동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부자가 콩 한 개와 술을 주었습니다. 야금동이는 부자가 내주는 것을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부자는 야금동이가 다 먹자마자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묵은 발가죽이 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동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돌보처가 온유월이 되면 귀 젖이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동이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우리 풀려 못 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겠느냐 야금동이는 마지막에도 대답하지 못하여 부잣집 아이들과 함께 말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밀원동이는 부잣집 아이들과 동생 야금동이가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러 떠났던 이 마을 아이들이 모두 부자와의 말 겨루기에 져서 마부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것이었어요. 밀원동이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야가 빠진 내 동생도 서울 가더니 양반집 말을 끌고 있다더라 부잣집 똑똑한 아이들도 기껏 마부가 되어 있다던데 네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밀원동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밀원동이가 그래도 가야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품파리에서 모은 돈을 주면서 보내주었어요.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밀원동이도 부자가 붙인 방을 보고 말 겨루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밀원동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니 부자가 콩 한 개와 술을 주었습니다. 밀원동이가 콩과 술을 다 먹자 부자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모금 말가죽이 꼬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느 동네 가면 빈 오막살이가 있는데 그 옆에 풀싹이 돋아 있으니 그것을 베어 여물과 섞어 먹이시면 됩니다. 이 엄동설 안에 풀싹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3년 묵은 말가죽이 말도 합니까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렇게 해서 밀원동이가 이겼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뒷마당에 있는 돌부처가 온유월에 귀저지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온유월의 저 깊은 산 속 어느 계곡에 가면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을 끊어다가 돌부처의 귀에 찔렀다 빼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월에 고드름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귀저지 나는 돌부처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수께끼도 밀원동이가 이겼습니다.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 집에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있는데 우리 풀려 못 쓰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쓸 수 있겠느냐 강변에서 좋은 모래를 골라다가 새끼를 꼰 후 새로 만든 방석에 감으면 됩니다. 어떻게 모래로 새끼를 꼴 수 있단 말이냐 오리 풀리는 쇠로 만든 방석도 있습니까 말몬이 막힌 부자는 말 겨루기에서 졌음을 인정하고 미련동이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련동이는 홀레치를 준비를 하다가 동생 야금동이가 말을 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산 쪽으로 노루가 제 동생을 얻고 도망갑니다. 노루가 얻고 가는 걸 어쩌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럼 제가 제 동생을 얻고 가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하겠네요. 그 잭시 미련동이는 동생을 업어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후 부자의 딸과 혼이 난 미련동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버지의 유산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노인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었던 터라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지요. 생각 끝에 노인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가난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그래도 보잘것 없지만 한 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는지 궁금했습니다. 큰애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낡았지만 이 농을 주마. 둘째는 낡아빠진 농을 받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 종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을 받았습니다. 삼형제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루는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했어요.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짓겠지만 땅 한 떼기 없는 처지 아니냐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우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삼형제는 저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새 갈래길이 나왔어요. 아우들아 이렇게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 곳을 찾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면 이곳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자구나. 큰형의 제안에 형제들은 훗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큰형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을 등에 지고 가운데 길로 막내는 종을 들고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습니다. 어느 날 큰형은 인심이 고약한 동네에 들르는 바람에 밥도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은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꺼냈지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머리에 해골을 쓰고 머리를 흔들 흔들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큰형은 여우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여우는 한참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어요. 혼인 잔치가 한창인 집이 나타나자 여우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라 들어간 큰형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신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신부 옆에 앉아있었지요. 큰형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지시구나. 큰형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지 꼴이기는 하나 따님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나서자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재산의 반을 들이리다.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저러다 할머니를 죽이겠어. 어서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지 않고 멋들하는 거야. 큰형은 못들은 척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러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쓰고 있던 해골이 벗겨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꼬리가 아홉개 달린 여우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였잖아. 사람들은 그때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아채고 수근거렸습니다. 야호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지 뭡니까. 약속대로 재산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큰형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도 웬만한 사람의 전 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형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삼천냥을 드리리다. 큰형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어요. 이 지팡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냥에 산다니 농담이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통에 큰형은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삼천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형은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찾아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편 둘째는 무거운 농을 짓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 걷다보니 앞에서 웬 처녀가 달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만 하나 달랑 들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안에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오락보락하고 험상 굳은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이 길로 젊은 처자가 지나갔소?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지 늙은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숨이 덕까지 차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 이 무거운 농을 짊어진 터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둘째는 여자를 농에서 꺼내주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남자는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한숨부터 푹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더니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감춰둔 보물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절 죽이겠다고 쫓아오더군요. 잠으로 처지가 딱하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둘째가 걱정스럽게 묻자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보물이라면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겨우 이 날가 빠진 농밖에 없어요. 저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달리 의지할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부디 데려가 주십시오.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부자가 된 큰형이 먼저 와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형네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에 살았습니다. 종을 받은 막내 역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을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셀렁어셀렁 막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더 많은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나무에 오래지 못하는 호랑이들은 서로 목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며 차례차례 목마를 태웠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종이나 한번 흔들어보자. 막내는 딸랑딸랑 종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종소리를 듣자 갑자기 흥이 나는지 춤을 추려고 몸을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마리 휘청거리더니 하나둘 모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지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고기와 뼈도 약재로 팔았어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고기 뼈가 비싸게 팔린 덕에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과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 모두 부자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내도 둘째 형 집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동을 저렇게 고이 보관하고 있고 저도 이 종 덕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큰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양에 팔라고 매달려서 팔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옥에 갇혔다더구나. 그 말에 형제들 모두 혈을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려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큰형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형제들은 평생 동안 욕심버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는 친구 옛날에 친구가 많아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 때도 공부할 공부할 여행을 할 때도 늘 친구와 함께 였지요. 누굴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꽤 많은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예, 아주 많아요. 그래,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몇이나 되느냐. 아들은 자신의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겁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거저게 둘둘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았지요. 이것을 짊어지고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정해보아라. 아들은 문제없다며 돼지를 얹은 지게를 메고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아들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줄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뭔가 여기 시체를 자네 집에 좀 감춰줄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살인죄를 면할 수 있네. 친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해. 친구는 말을 마치더니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머슥해진 아들은 머리만 긁적였어요. 다른 친구는 가보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앞장 섰습니다. 이 친구는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아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기나 하자. 다른 친구 집에 도착한 아들이 똑같이 설명하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어요. 사정은 사정은 하다만 안 되겠네. 그러다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할 텐가. 친한 친구를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 친구에게 가보자. 아버지가 혀를 찌찌 차더니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자네가 이 시체 좀 숨겨주게. 아버지 친구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른 들어오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가. 시체는 우리 집에 감춰줄 테니 아무 걱정 말게. 아버지의 친구는 싫은 기색은 커녕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게에서 손수 돼지를 내려 집안 깊숙이 감췄지요. 아버지는 그때서야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염려 말게 놀랐을 자네에겐 미안하네만 우리 아들놈 친구와 내 친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려고 꿈인 일이야. 가지고 온 것도 시체가 아니라 돼지고 글세. 그것을 본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봐라 너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누구 한 명 돕겠다고 나서더냐. 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 말 않고 돕겠다고 하지 않느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법이다.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 너에게는 친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준 세 개의 병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딸 세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이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어린 이와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불쌍한 이와를 위해 새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데리고 온 딸만 귀여워하고 이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참나물이 먹고 싶으니 산에 가서 참나물을 뜯어오너라. 새 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말 냈습니다. 한 겨울에 나무를 뜯어오라니요? 참으로 어이가 어이가 없는 일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완은 아무 말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 덮인 산에 나무리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참나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닌 이완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녹은 무덤이 눈에 띄었어요. 마른 잔디가 솜 이불처럼 푹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완은 무덤가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은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니 참나물을 구해가지 않으면 그 구박을 어떻게 견디려고 참나물 있는 곳에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렴. 이완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오른편으로 한참 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나물 꼴 이도령을 찾으려 무나 그러면 참나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자 이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나타나셨을까? 이완은 의아해 하면서도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갔더니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완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큰 소리로 이도령을 불러보았습니다. 배나무 꼴 이도령님 그때 큰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완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꼭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완은 정신을 가다듬고 돌문 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총각 한 명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녀는 누구인데 나를 찾는 것이오. 총각이 못자 이완은 소줍게 말했습니다. 저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신가요? 총각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실은 우리 새어머니가 참나무를 뜯어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눈천지여서 참나무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완은 이도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참나무를 구해주리다. 이도령은 따뜻한 물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파릇파릇한 참나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어요. 필요한 만큼 뜯어가시오. 이완은 이도령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참나무를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참나무를 가져왔어요. 이와의 말에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새 어머니는 이와가 참나무를 뜯어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그 핑계로 집에서 내쫓으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대체 참나무를 어디서 구했느냐 분명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그렇지? 새 어머니는 이와를 마구 야단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기가 먹고 싶구나 가서 딸기를 따오너라. 새 어머니는 이와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딸기가 있을 턱이 없지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한담? 이와는 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도령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가보았던 큰 바위를 찾아 뛰어갔지요.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와가 부르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도령의 물음에 이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딸기를 따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와의 말에 이도령은 걱정 말라며 이번에도 딸기를 한 바구니 주었습니다. 이와는 그 딸기를 가지고 돌아갔지요. 새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참나물에 딸기까지 따오다니요. 새 어머니는 딸기를 맛있게 먹고 이와를 불렀습니다. 너 이 딸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솔직히 말해라. 이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 어머니가 또 꾸중할까 겁이 나 이도령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귀신이지 아무튼 알겠다. 새 어머니는 궁금한 나머지 이와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가 그랬던 것처럼 큰 바위를 찾아서 이도령을 불렀지요. 배나무꼴 이도령님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니 먼저 왔던 처녀는 어디 가고 당신은 누군데 나를 찾는 겁니까? 아 당신이 바로 한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시킨 못된 새 어머니로 군요. 이도령의 말에 새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 어머니는 칼로 이도령을 죽이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 어머니는 이와에게 다시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딸기를 구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와는 별 걱정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도령에게 가면 딸기쯤이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도령을 불러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꼴 이도령님 이와가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이와는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어요. 이와는 그 구멍을 통해 어렵사리 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이와는 입을 덕 벌린 채 다물지 못했어요. 비투성이가 된 이도령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거라. 이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 책을 들고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가 이도령의 몸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아물더니 이도령이 깨어났습니다. 이도령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와는 이도령이 깨어나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 이와가 묻자 이도령이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처녀의 새 어머니가 나를 죽였소. 마침 처녀가 와 책을 읽어서 나를 살렸고 려 어떻게 책을 읽을 생각을 했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러 주셨어요. 아무래도 처녀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소. 집으로 돌아가 새 어머니에게 구박받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와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굴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새 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도령이 배나무 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그 굴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인데 공부가 끝난 것이지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이완은 눈물을 흘리며 이도령을 붙잡았지만 이도령은 집이 걱정이 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도령은 이와를 안심시키면서 굴 앞에 배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배나무가 자라서 굴 쪽으로 가지가 뻗으면 내가 올 것이오. 바깥쪽으로 뻗으면 못 올 사정이 생긴 것이니 이와가 나를 찾아오시오. 이도령은 짐을 꾸려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와는 굴에서 혼자 지내며 이도령이 심고 간 배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배나무는 이와의 보살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데 배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나무의 가지는 굴 쪽으로 뻗지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시지 않을 모양이구나. 이와는 슬펐지만 참았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이와는 짐을 꾸려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민 끝에 이와는 머리를 깎고 비군이로 변장했습니다. 이 도령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배나무 꼴에 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와는 물어물어 배나무 꼴을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 과수원에서 새를 쫓는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를 쫓으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우리 배 먹고 내일은 배나무 꼴 이도령 내 잔치에나 먹으러 가라. 이와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예, 지금 한 말이 대체 무슨 소리니? 이와가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배나무 꼴 이도령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이와는 이도령이 장가를 간다는 말에 한참이나 얼어붙은 채 서있다가 아이에게 배나무 꼴이 어디며 이도령 내 집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스님도 잔치음식 잡수러 가시려고요. 아이는 농담을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부지런히 배나무 꼴로 갔습니다. 과연 이 도령 내 집은 잔치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악 한 명이 나오더니 쌀을 한 바가지 내주었어요. 저희 부처님은 쌀보다 좁쌀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이와의 말에 안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좁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이 좁쌀보다 더 귀한데 쌀 대신 좁쌀을 달라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와는 밑이 터진 자루에 좁쌀을 담았습니다. 물론 좁쌀은 다 쏟아져 버렸지요. 이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젓가락과 물을 좀 주십시오. 안악이 무슨 일인가 하여 얼른 물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는 젓가락으로 좁쌀을 한 톨씩 집어 물에 씻은 다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악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여보세요 스님 좁쌀을 하나씩 집어서 어느 세월에 다 주워 담으려 그러십니까? 쏟아진 좁쌀은 그냥 버리세요. 제가 새로 퍼다 다시 드릴게요. 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곡식을 함부로 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제가 할 터이니 들어가 보십시오. 안악은 그런 이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쯧쯧 차며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하루종일 좁쌀을 주워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도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와의 말을 이 도령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는 이 도령을 곧바로 알아보았지만 이 도령은 묵어가겠다는 비고니가 설마 이 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가 묵게 된 방은 마침 이 도령의 옆방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혼인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연애 때처럼 글을 읽었지요. 이 도령이 낭낭한 음성으로 글을 읽자 이와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함께 살 때 매일 듣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자니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도령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깎고 새님 옷을 입고 있다지만 자신을 조금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 사람이 좋지요. 이와가 또 말했어요. 옷이야 새 옷을 입더라도 오랫동안 정을 나눈 헌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도령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래된 사람의 정을 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 말을 들은 이와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몰라보십니까. 이와의 말에 이 도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스님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이와는 울음을 삼키고 이 도령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와는 쇠니목과 염주 목탁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와를 본 이 도령은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와 아니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서방님이 떠나실 때 배나무를 심으셨지요. 그 배나무의 가지가 안으로 뻗으면 서방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가지가 밖으로 뻗으면 모둘 것이니 저에게 찾아오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와의 말을 들은 이 도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찾아오리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려. 한데 나는 내일 혼인을 하게 되었소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와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무슨 수가 생기겠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도령은 홀레를 치를 신부 집으로 갔어요. 신부를 본 이 도령은 여간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곰보인 데다가 피부도 까맣고 목소리도 쉬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얽었으면 검지나 말고 검으려면 얽지나 말지. 이 도령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였기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도령이 없는 사이 이와는 이 도령의 집에서 나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님 옷은 벗어버렸지요. 그때는 이 도령도 이미 신부 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몸 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집에서 일이나 거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는 이 도령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령의 어머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해 이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와는 이 도령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령이 어머니에게 불쌍 물었어요. 어머니 옷은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새 옷이 좋지. 이 도령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사람이야 헌 사람이 좋은 법이지. 이 도령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산에서 공부할 때 같이 지내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 도령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지만 아내를 둘씩이나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두 사람 중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도령은 새로 장가된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와와 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저 건너 오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씩 떠오너라. 단 새아가는 집신을 신고 이와는 나막신을 신거라. 물동이를 이고 올 때는 반드시 얼음판을 지나와야 한다. 이 도령의 어머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신은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나막신은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도령이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새 며느리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집신을 또 한 사람은 나막신을 신고 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나막신을 신고서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집신을 신은 새 며느리는 물을 반동이나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새 아가는 친정에 돌아가거라 이와가 더 낫구나. 어머니가 말했지만 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백년 가약을 맺은 몸입니다. 절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 도령이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면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나타났어요. 마침 날도 저물어 이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와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일곱이나 있어서 재워줄 수 없다오. 갈 곳이 없었던 이와는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젊은 저자가 이 깊은 산중에는 왜 들어온 거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말에 이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이 산에 호랑이가 사나요? 사실 저는 호랑이를 찾으려고 산에 왔거든요. 이와의 말에 할머니가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찾다니 호랑이 밥이 되려고 그러시오. 이와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눈썹을 뽑아 가야 한다는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안됐구려. 우리 아들 일곱이 모두 호랑이라오. 하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들어오시오.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 주리다. 할머니는 이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호랑이라오. 하지만 이제 늙어서 그런지 아들들처럼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은 안 든다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열고 호랑이 일곱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커다란 독 안에 이와를 숨겼습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니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아들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얼굴을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속 좀 속 가야겠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썹을 뽑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호랑이들 모두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와를 불러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었지요. 자 호랑이 눈썹이요. 어서 가지고 가시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보다도 마음씨가 더 고우세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걷는 것은 노란병과 빨간병 파란병 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도와줄 거요. 처음에는 노란병 그다음엔 빨간병 그다음엔 파란병을 던지면 된다오. 이완은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 세 개를 가지고 배나무 꼴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개 섞어라 네가 도간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느냐 어제는 어머니를 봐서 모른 척 했다만 이제 널 잡아먹겠다. 호랑이들은 이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 세 개 중에서 노란 병을 꺼내 호랑이들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 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덤볼 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이 가시덤볼 치우는 동안 이와는 멀리 달아났어요. 이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는데 호랑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의 말대로 빨간 병을 던졌지요. 이번에는 불붙은 가시덤볼 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와야만 했어요. 또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이와 사이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이와를 쫓아올 수 없었지요.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이와는 무사히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에게 눈썹을 주었어요. 이와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곰보며느리는 이와를 보자 귀신인 줄 알고 달아났지요. 이도령의 어머니는 이와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다시 성대하게 홀래를 치러주었답니다. 그리 이도령과 이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나를 위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야기에서처럼 친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무조건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진정한 친구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